장난이야 장난 아 또 봐봐 아 나 장난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냥 장난 에이 또 짠 지가 이렇게 만들냐 내가 소울해야되는 부분이야 전 모르겄어요 모르겄고요 이랬든 이랬든 저 여기 충남 아산에 께어 해장국 완전 맛집이래요 이 집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왔어요 어떤거죠 이게 순한맛 매운맛 중간맛 보통맛 이렇게 있다고 해서 아니요 방송캔거 아니고요 잠깐 영상찍끝 영상찍끝 그래서 지금 맛쯤 보러 왔어요 진짜 얼마나 맛있나 다음전에는 더 훨씬 나아 이게 24시였거든 지금은 어떻게 하는건가 음 이번에 우리 야간 끝나고 여기서 자주 마시고 가스 형님하고 정팔 형님하고 해장국 먹었어요 뼈 해장국 시청자 여러분들 식사하셨어요? 어? 괜찮아요 어차피 영상입니까? 식사 안하신분들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네 이렇게 먹으러 왔는데요 아 괜찮네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많이 덥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위 조심하시고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산에서 아산에서 빼앗으면 이따 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